다 자 내려와 아씨 피했어 이번엔 그냥 되는 건 아닌데? 불렀는데? 뭐야 넌 또 아 나 진짜 야 뭐 뭐 뭐 뭐 뭐 저리로 가 저리로 가야 자식들 아이 귀찮은 놈들 저거 자 해왔자 해왔자 이씨 날라가지 마라 날라가면 안된다 이씨 예 갯불 안됩니다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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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내려와 임마 아 아 저 곰도 저거 아무튼 애들이 아 이씨 자 한번 더 때리구요 아 드디어 모기가 모기 꺾였다 아따 드디어 모기 꺾였네 자 이런 얼음창도 쓰고 연쇄 성격하고 오 잠깐만 충전해줘야 되잖아 마낭아 모자를 뗀 지팡이 자 죽이구요 이야아 지팡이 쌍지팡이 쓰는거 많아 이야아 팔을 넓게 벌리고 그냥 예 내 품으로 왔는데 투 투 윌커쿤에 맞서오세요 가자 쉐도우미안 여기 맞는거같은데 여기 맞는거같은데 여기 맞는거같은데 일단 저장한번하구요 뭐야 자 자 원샷 오! 내가 원샷 제기랄 저녁은 여유 이uns 이 네넥 도우미안 정 진짜 맑고 도우미안 천 마나가 없다 쯔님 어서오세요 여기 아 또 또 있어야 되네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그럼 어디야 마지막 한군데는 지도에 표시가 안되는데 야 지도에 표시가 안되는데 어떻게 알아 저 책을 봐야 되나 일지를 아 그러네 2 3 4 3하고 4는 지금 갔으니까 2번을 안갔죠 지금 2번 쪽이면 이쪽 보탈템즈 같은데 여긴거 같은데요 아 라이트닝 알겠습니다 이쪽 이쪽 맞겠지 이쪽인거 같아요 아 근데 어 여기 극회로 왔던데 아닌가 맞지 토, 토쟁이들 여기 맞나? 여기 아닌거 같은데? 아 뭐야 어우 예신님 와서오세요 근데 여기밖에 없는데? 책을 보면 부타젤 맞는데? 여기 있다는건데? 근데 표시가 안되고 있어요 아 여기 다시한번 들어가야돼? 근데 여기 굉장히 긴데? 아 거꾸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 참 그러고보니까 거꾸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여기도 원래 들어가는건데 저기도 안들어가고 여기 거꾸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? 근데 열쇠가 있기 때문에? 아니면 다른데 들어가는 데가 있나? 그건 아닌거 같고 거꾸로 한번 들어가보죠 안녕하세요 여신님 여기 있다는건데? 여기에 그 이 녀석 죽였었지 여긴 내가 다 클리어한데로 여기 어디에 포탈 된지 여기 있다고 표시가 돼있는데? 근데 안가봤던 곳이 있나? 어... 아 이게 내빙이라도 좀 대면은 이게 좋을텐데 아 여기가 아니구나? 여기가 아니야? 아 그렇지 당연하겠지 여기 아니지 내가 와봤는데 여기 북쪽정도래 끝까지 잘 안읽어봐가지고 여기 북쪽정도 있대 그치 아이 바보같은 놈 그렇지 여길 내가 다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는데 어? 저기 성자 저기 성자 하나 있다? 저 성자 리젠됐을 것 같은데? 저것만 잠깐 확인해보죠 어? 어? 리젠됐는데 쓸데없어 저 리젠됐는데 어? 리젠됐는데 쓸데없어 다 짜증나는 것들뿐이야 반지는 나오지도 않아 반지가 필요한데 반지가 필요한데 예 역시나 노상점플레이는 정말 예 힘들긴 하다 여기서 북쪽이라는데 자 북쪽이다 아 저쪽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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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했다 저쪽이다 이쪽인 것 같애 근데 여긴 왜 이 마커가 안될까? 여기는 책보고 찾아가라는 소린가? 뭐 책보고 찾아가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네 긴가키 분기점 여긴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저기 있다 여깄네요 흠 마지막이야 거의 시간이야 자 대장관에서 만나세요 잠깐만 근데 여기 도저의 검 난방기 별거 없는데? 가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아까 갔던 데죠? 여기 가면 돼 여기 적들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뭐야 빼보라고? 몰라 사네 그냥 가면 돼 와 흠 감사합니다.